우리는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을 통해 내일의 꿈을 키워갑니다. 처음 가는 길에서 미래를 만날 것이고 그 중심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세상을 키우는 사람 사람을 키우는 대학 부천대학교 지금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사람을 키우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 믿고 오직 교육 한 길만을 걸어온 한 사람 독립운동가 몽당 한안길 선생 바른 마음 바른 생각 바른 언행을 가진 사람다운 사람 일다운 일을 하는 사람 기술자다운 기술자를 키우겠다는 신념으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쓰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세상에 없던 길을 개척해왔습니다. 그 소중한 뜻을 이어 부천의 희망을 심고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중심에서 세상을 키워나가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 늘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고 미래를 앞서 준비해온 시간들 다가올 미래를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길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묵묵히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을 통해 누구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교육 한 길만을 바라봅니다. 이곳에서 사람의 미래를 키웁니다. 지금까지 7만여 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전인격적 인재, 창조적 인재, 평생학습 인재를 비전으로 전문 직업인을 육성해 왔습니다. 창의와 인성을 갖춘 대한민국 대표 전문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꿈을 향한 올바른 이종표가 되는 대학 지역산업과 연계한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특성화된 교육으로 기업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 학재간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앞서 준비합니다. 지식정보 인프라를 갖춘 몽당 도서관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대학 입학부터 졸업, 취업, 창업까지 원스톱 서비스 센터의 학생 상담 센터를 통해 학교 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취업 지원 시스템을 통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셰프 하늘 위 가장 친절한 승무원 세상을 밝히는 21세기 나이팅게임 마법의 손을 가진 뷰티 아티스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공학 전문가 실무 중심의 학과 개편과 세분화된 신산학과를 통해 자라나는 퍼펙트한 전문가 실력으로 증명하는 진짜 전문가 부천대학교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앞서가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변화입니다. 지나온 길, 우수한 교육 품질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학습 시대 지역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개방형 캠퍼스에서 재학생을 넘어 지역주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국제 교류와 해외연수, 글로벌 봉사활동을 통해 세상을 향한 새로운 길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앞서가기 위해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사람 자신만의 역량을 키워 사회에 도움을 주는 사람 변화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우리는 지금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캠퍼스, 그 이상의 캠퍼스 대학, 그 이상의 새로운 대학을 제시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교육역량 강화, 취창업역량 강화, 평생직업교육 강화, 미래성장동력 강화 등 사람과 일의 가치를 만드는 대학 진취적인 미래성장동력 캠퍼스 미래지향적인 인텔리전트 첨단 캠퍼스 자연친화적인 캠퍼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산학연계 캠퍼스 이곳에서 미래의 길이 더 넓어집니다. 사회에서도 당당한 진정한 신념 8천명의 꿈 더 넓은 세계를 향한 더 큰 미래 미래를 변화시킬 나만의 경쟁력 사람을 키워 세상을 키우겠습니다. 세상을 키우는 사람 사람을 키우는 대학 부천대학교 부천대학교